안녕하세요 엑스웍티비입니다. 10호 태풍 산산, 11호 태풍 야기, 12호 태풍 리피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의 미국해양대기청의 진로 예측을 살펴보면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10호 태풍 산산의 경로는 처음에는 일본 큐슈 방향으로 서편향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동편향에서 도쿄를 강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도쿄지역으로 내륙을 지나며 소멸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어제와는 다르게 일본 큐슈로 접근을 하는 모습이 오늘은 보이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태풍의 중심기압은 995헥터파스칼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이 큐슈 근처로 도달하면서 중심기압이 983헥터파스칼로 더 낮아지면서 강력해집니다. 이후 태풍의 방향이 또다시 바뀌는데요. 태풍이 큐슈 인근 해상에서 경로를 동쪽으로 틀면서 도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956헥터파스칼로 더욱 강력해져 있으며 태풍의 세력이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도쿄를 강타한 후 통과한 후 상륙한 후 동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도호구 지역으로 내륙에 진입합니다. 중심기압이 974헥터파스칼로 다소 상승하며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강풍과 호우의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세력은 곧 크게 약화되어 중심기압이 987헥터파스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잔류하는 강수와 강풍이 있을 수 있지만 점차 날씨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살펴보면 시퍼태풍 산사는 일본 큐슈 지역으로 서편향에서 접근한 후 김기지역 간사이를 강타하면서 오사카 인근에 상륙한 후 점차 세력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GFS 모델과 비교했을 때 유럽과 미국 모두 태풍이 초기에는 서쪽 휴슈로 갑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혹시 한국으로 오는지 좀 걱정이 됐는데요. 이후 다시 동쪽으로 틀어서 일본 본토에 상륙하는 유사한 경로를 보이지만 상륙 지점과 태풍의 경로는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양내기청에서는 또 다른 태풍인 11호 태풍 야기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9월 1일 일요일까지 11호 태풍 야기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11호 태풍 야기의 이동 방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12호 태풍 리피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오전에 대만 동쪽 해상에서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갑자기 출현을 했습니다. 미국 해양내기청을 보면 문제는 최근 대만 동쪽 해상과 오키나와 주변 해역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해수 온도가 높고 대기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발생을 하면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3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아직은 초기 단계의 열대 저기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발전하려면 기압이 더 낮아지며 중심 주변의 대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12호 태풍 리피로 발달하려면 따뜻한 해수면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키나와 주변 해역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서 태풍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 9월 1일 일요일에 저기압 주변의 바람 패턴을 보면 컨버전스 즉 수렴을 만약에 형성을 한다면 이는 대류활동을 촉진시켜서 저기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pper Emospheric Winds 즉 상층 바람의 강도 역시 중요한데 강한 상층 바람은 반대로 저기압의 조직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저기압은 오키나와 주변의 1300도 칼의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주변 환경 조건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더 낮아지고 주변 대류가 강화되면서 점차 저기압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면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홍콩 주변에도 이 저기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1일에는 우측의 오가사하라 제도에서의 11호 태풍 야기 그리고 대만과 오키나와 해상의 1300도 파스칼의 저기압 홍콩 주변에 역시 1300에서 1000원 획수팔의 저기압 3개의 강력한 저기압과 태풍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눈에 를 기억해 보입니다. 다가와서